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만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유언과 4대의 성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야미니라 하시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횃불언약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4대 만에 가난한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부터 4대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야미니라 이 아직은 히브리어로 아드했나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원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부터 4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 부터 4대째 인물은 요셉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래서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일대 이삭이 이대 그리고 야곱이 믿음의 3대째 그리고 요셉이 믿음의 4대째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요셉이 4대니까 요셉 때 당연히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110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보세요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부터 4대째인 요셉 때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횃불어장은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세계만 본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펼쳐지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유언을 함으로 횃불어장을 성취시켰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유언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이미 가나한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신이 이렇게 관 속에 묻혀서 애굽에 입관되었지만 훗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을 메고 가나한 땅 세겜 땅에 묻었다 여호수와 24장 32절에 가나한 정복이 다 끝나고 세겜에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요셉의 믿음의 유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미 횃불원약은 성취가 됩니다 이때는 횃불원약이 체결된 주전 2082년부터 276년이 지난 주전 1806년입니다 이때 요셉이 110세로 죽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이미 가나한 땅에 들어간 겁니다 요셉의 이 믿음의 유언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죠 그래서 야곱도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놓고 나는 죽지만 나를 가나한 땅에 묻어달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다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결국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애곱에서 죽었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산자였다는 것입니다 마트 22장 32절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 이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산자가 되었고 이삭도 믿음으로 산자가 되었고 야곱도 믿음으로 산자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20장 38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는 거죠 말을 하면 산자가 되어야지 말을 해야지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는 아벨도 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속사적 맥락을 볼 때 요셉도 애굽에서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믿음으로는 요셉도 산자가 되어서 이미 가난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난한 땅에 묻어달라고 단단히 맹세시킨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믿음으로 한 행동이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령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06페이지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굽이 육신적으로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인정하셔서 산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육신적으로는 죽었으나 믿음으로는 산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사대만에 가난한 땅에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굽과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사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라오키는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산생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서 가난한 땅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뼈는 훗날 주전 1390년에 세겜 땅 가난에 묻혔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믿음으로 우리 믿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무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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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